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안전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 친구야 오늘 메뉴는 뭐야? 어? 뭐? 돈까스라고? 돈까스 바삭바삭한 돈까스 옆에 있는 저건 오이! 안 돼! 어? 이 녀석 여기에 쓰러져 있었군 오이가 되어라! 죽냐! 오이가 되어라! 이럴수가! 이럴수가! 금식판 옆에 돈까스! 그 옆에 오이 무침이 있어! 어 진짜? 돈까스랑 오이라니 오늘 메뉴 엄청 좋은데? 뭐 어쨌든 우린 강력한 오이가 되었으니 줄을 서서 기다리서 밥을 먹자구 좋아! 돈까스 엄청나게 맛있잖아! 역시 우리 학교 돈까스는 너무너무 꿀맛이라니까! 겉바속촉이 우리 돈까스를 너무 맛있게 해주잖아! 다 먹었다 후! 야! 다 먹었잖아!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우리 퀵칼로리 해야지! 잠깐만! 나 아직 다 못 먹었어! 오이 남았단 말이야! 뭐? 뭐? 오이를 먹는다고? 응! 진짜 너무 극협이다! 나! 오이 그 놈 맛인데! 에? 오이가 얼마나 맛있는데! 이 아삭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 그리고 이 향긋한! 음! 오이 최고! 야! 오이를 왜 먹냐? 맛도 없고 오이 향은 정말 이상해!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가 치과 갈래! 오이 먹으려면 난 치과를 백번도 간다고 했다고! 오이만 보면 분노 조절이 안 돼! 에? 참 이상한 애네! 오이가 얼마나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음식인데! 쌈장에 찍으면 얼마나 또 개꿀 마시고! 또 우리 엄마는 오이 향과 피부에 좋은 걸 아셔서 피부 마사지도 하신단 말이야! 아이! 뭐래! 암튼 난 오이가 싫어! 이 말이야! 하이! 우린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 절교하자! 야! 무슨 오이 때문에 절교를 해! 에? 오이같이 생겨가지고! 에이! 내가 오이를 닮아? 말 다 했어! 으악!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악! 그 다음에 갔으면 모아! 그래 리아 왔니? 아유 리아야 엄마 심부름 좀 해줄래? 링! 마트 가가지고 거기 종이에 적힌 것 좀 사와! 마트 가서요? 어? 그럼 저 과자도 사도 돼? 그래 차 조심하고! 응? 하나 더 빠트리면 안 된다! 응? 심부름 가서 뭘 사 와야 될까? 어디 한번 볼까? 김, 당근, 계란, 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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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재료를 보호하니 김밥인가 보네? 그치만 김밥에 오이를 넣는다니 이건 범죄 중에 중범죄야! 상상만 해도 끔찍해 오이는 지워버려야겠다 가야지 다녀왔으면 좋아 엄마 여기 둘게 우리 아들 너무 수고했어 아들 오이가 없는데? 리아야 오이는? 네, 그런 건 안 적혀있던데요 그런가? 엄마가 깜빡했나보네 아삭아삭한 오이가 있어야 김밥맛이 일품인데 말이야 그렇죠 저는 좀 씻을게요 다행이다 하마터면 일부러 안 샀다는 걸 들킬 뻔했어 뭘 일부러 안 샀는데? 뭐긴 뭐야 오이지 뭐야? 오이 괴물이잖아 얼굴에 오이를 절등 묻히고 나타났잖아 진짜 개못생겼다 못생겼다니 그리고 무슨 오이 괴물이야 얼굴에 그 깝찍한 오이 양이 나는 오이를 왜 묻히고 있는 건데 오빠는 그것도 모르는구나 예뻐지려면 관리는 필수라고 어스분감 있는 오이의 얼굴을 붙이면 피부 진정 효과가 있다고 오빠 또 엄마 심부름에서 오이 안 사왔구나 그건 상관없어 내가 오이팩 하려고 오이를 잔뜩 사왔거든 이걸 엄마한테 주면 오늘 저녁 메뉴에는 오이가 나오겠지 야 말로 하자 말로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려고? 어? 그러면 나는 닌텐도 스위치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일주일 빌려줘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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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건 안 되는데 안 돼? 어휴, 그럼 어쩔 수 없지 알겠어, 알겠어, 줄게 빌려주면 되잖아 고마워 다행이야 하마터면 오늘 저녁에 오이를 먹을 뻔했잖아 어머 어머, 요리야 오빠 게임기네, 오빠가 양보한 거야? 아, 일주일 동안 내가 왔기로 했어 리아라면 절대 동생한테 안 주는데 신기하네 음 여보세요 어, 여보 나야 나 나 술을 한 잔 했더니 어우, 속이 안 좋네 오이 냉국 좀 해줄 수 있을까? 네? 그런데 집에 오이가 없는데 어쩌죠? 뭐 음? 아 아니에요, 오이 냉국이랑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음, 이따 잡아 사랑해 쪽 루야야, 요리야, 밥 먹어 네, 오늘은 김밥 자, 모두들 앉아 앉아, 밥 먹자 어, 오이가 나왔네 음, 때마침 유르르가 오이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이로 시원하게 오이 김밥, 오이 냉국, 오이 무침, 오이소박이 다 해봤죠 야, 여보 이 앞에 있는 건 뭐야? 이거 오이 케이크 아, 오이 케이크까지? 이야, 시원하겠네 음 아, 진짜 먹고 싶었는데 얘들아, 먹자, 먹자 어휴,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시, 니 짓이지 아, 나, 나, 나 아니야 나 억울해 이 많은 오이들 전 안 먹을래요 리아야, 왜 안 먹어? 편식은 안 좋아 들어, 들어 그래, 리아야 엄마가 이거 하루 종일 만드셨대 편식은 안 좋아 아니에요 저는 속이 안 좋아서 어허허, 내일 먹을게요 뭐? 지금 엄마의 정성이 담긴 요리를 내 팽개치고 안 먹겠다는 거야? 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먹어 어, 오이 폭력 멈춰 엄마,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오이를 안 먹는 이유는 오이는 진짜 나쁜 애예요 자, 모두들 여길 보세요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오이에는 비타민C가 엄청 많대요 무려 딸기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C가 있는 거 있죠 하지만 오이에 있는 아스고르 비아나이제라는 초소가 비타민C를 파괴하기도 한대요 한마디로 비타민C를 먹고 또 바로 파괴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거 완전 왜 먹는 것인지도 모르겠죠 이거 먹는 사람들은 완전 멍청이죠 너 려야 아까부터 뭐라고 꽁시렁꽁시렁 거리는 거니? 엄마도 오이를 닮았으니까 엄마도 정말 차빈 근육 비타민 파괴스롱 임마도 뭐야 얘 왜이래 믿기야야 왜? 오늘 우리 엄마가 간식 챙겨줬거든 엉? 너도 먹을래? 그,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어때? 엄마가 챙겨주신 오이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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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이가 정말 싫어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안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